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명태균 보고서로 전략회의까지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의 핵심 멤버였던 내부자가 폭로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이건 내부자 양심선언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는 명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윤석열 측 해명은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거짓 해명의 반복입니다. 며칠 전에는 김건희 수익 23억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법정에 낸 보고서라고 해명했다가 바로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거짓말을 표정하나 안 변하고 남발할까요? 뉴스타파가 확보한 명태균 보고서는 강씨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강혜경씨는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명태균의 통화음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고가 사실이며 대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강혜경씨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신용환씨의 폭로로 이것도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전달됐고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건 공표된 회계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됐으니 말이죠. 자 그러면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것만 밝혀지면 윤석열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에 활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뉴스타파는 오늘 특종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여론조사 보고서에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 직접 검증한 결과 조작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조작이라고 밝힌 여론조사 보고서는 2021년 9월 29일자로 작성된 것입니다. 국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죠. 이 여론조작의 결과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해당 여론조사는 어떻게 조작되었을까요? 일단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에는 응답자의 숫자와 전화번호, 응답자별로 통화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 시각, 지지 후보자 등에 대한 응답 결과까지 여론조사 기초정보가 정부 담겨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고 보시면 됩니다. 명태균은 2021년 9월 29일 강혜경씨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명씨는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 묻자 강씨가 40만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40만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온 강혜경씨는 샘플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그 여론조사가 500개 샘플이 응답 완료됐다는 뜻이 됩니다. 이후 대화에서 명태균은 응답 완료 샘플 수를 2000개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걸 재구성을 해보면 명씨는 500개가 완료된 응답 샘플을 마치 2000개인 것처럼 조작하라고 지시를 내린 셈입니다. 1500개의 응답 완료 샘플을 가짜로 만들어내라는 정황인 겁니다. 지금부터 뉴스타파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1522개의 응답 완료 샘플을 가짜 샘플로 확장했는데요. 이것들은 여론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진행시 응답 데이터를 수집 기록하는 시스템에 따라 응답 완료 샘플 앞에는 알파벳 2가 표기됩니다. 엔드의 첫 글자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중간에 전화를 끊으면 샘플 앞에 2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조작된 해당 여론조사의 원본 데이터 자료를 보면 2가 표기된 응답 완료 샘플은 516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 나와있는 응답 완료 샘플 수는 2038개입니다. 명시의 지시대로 그대로 실행돼서 1522개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조작된 결과 윤석열과 홍준표의 지지도 차이가 0.6% 있던 것이 3.9%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백중세가 윤석열 우세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론조작은 이거 하나뿐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외에도 7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론조작이 윤석열을 대선후보 만드는데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이런 여론조작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뉴스타파의 설명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여론은 동심원의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불과 1, 2천명의 의견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온 국민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맨 안쪽 원에 해당하는 응답자 샘플을 수백 개만 조작하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전체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에 대해 가진 영향력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의 조작으로 얻게 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말로 국회의원 공천을 얻어냈는지 산업단지 정보를 먼저 얻었는지 혹은 영부인을 좌지우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쯤 되면 명태균과 윤석열 측이 대선 조작을 넘어 대선 무효 논란까지 일파만파로 번질만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해산 사유도 거론했고 박은정 의원은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레후 부정 처사죄를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 씨의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에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 대제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도 명태균과 매우 깊게 연관되었을 강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뉴스공장에서 이 점을 평려했는데요.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이 이준석과 국김 전체로 번지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법원이 해산시키기 전에 자진 해산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통성이 의심되는 정권에서 주는 훈장을 거부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원래 정부 훈장 거부한 대학 교수 무도한 정권이 주는 상 못 받는다 이거였는데요. 말을 순화시켜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또 정부 압력이 들어왔을까요? 국민일보는 자격 있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다로 표현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철원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훈포장을 받지 않겠다는 퇴직교원정부포상미신청자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의 이름이 있는 훈장을 받고 싶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훈포장을 거절하며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내 조국으로부터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있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다. 지금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눠 진영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국가가 아닌 동물의 왕국이 대가고 있는 나라와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이 우리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김철원 교수님의 용기와 결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명통령TV입니다.